어젯밤 서울 구로구 아파트 단지에서 승합차에 50대 여성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와 신림역 앞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밤사이 사건, 사고 소식 조윤경 기자입니다. 구조대원들이 길가에 찌그러져 있는 차량 밑을 여기저기 살핍니다. 어제 오후 6시 22분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54살 이 모 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이 지나가던 50살 김 모 씨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번 사고로 김 씨는 차량 밑에 깔려 오른쪽 무릎을 다쳤으나 10분 만에 구조돼 임금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렉스턴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중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부어간 가스레인지와 그릇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게 그을렸습니다. 어제 오후 서울시 노원구의 15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82살 이 모 할머니가 얼굴과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11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전기밥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어제 저녁 10시쯤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차량 앞부분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조인경입니다.